이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이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민호의 필모그라피를 엮은 영상으로 자신들의 배우 데뷔 4주년을 축하한 팬들 통 큰 사랑에 통 큰 선물이로구나. 연기는 물론이요 일명 개치룩이라는 극중 패션까지 유행시키며 또 한 번의 관심의 중심에 선 이민호 팬들 역시 뜨거운 사랑으로 응원하니. 이민호는 팬들의 이런 성원에 많은 응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.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행복하시기만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는 이민호가 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팬들의 커다란 사랑 속에서 더욱 자라게 될 이민호 앞으로의 멋진 연기도 기대해본다. 안녕.